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는 우리 남성들, 아버지들 우리 옆에 계신 여성분들이 좀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고 남자밖에 없는 분들은 남자끼리 서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다 그리울걸요? 아버지가 그리울 거예요 그리운 아버지 자랄 때 우리한테 엄했어도 사랑으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지금 생존에 계시든 먼저 떠나셨든 머뭇한 그림이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있답니다 저도 아버지가 참 그 보금으로 살아내셨고 어떻게 완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에게 보금을 가르쳐주셨고 보금을 전파하셨고 보금이 어떤 삶을 살아내게 하는지를 그 삶 가운데 보이셨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길 어떤 길을 가는지 가르쳐주던 그 길 오늘은 본문에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길이란 단 외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힘이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길 이 길 속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아주 달라지고요 영원까지 달라져요 길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길이 서로 상반된 길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가서는 안 되는 길 꼭 가야 할 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길은 그런 길 잘못된 길이죠 바른 길을 따라간 못된 길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발람은 이방 예언자인데요 모하방 발락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니지 당신이 저들을 저주해줘 하면서 이렇게 뇌물을 건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등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그가 그 반듯했던 말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말부터 달라져요 들었을 때는 항상 안정적인 말하고 맞아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그 한 언어의 사람이 언젠가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역되어 보호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그 싹 뇌물 이 땅의 물질이 그의 눈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말이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가 여러분들 이제 섞이기 시작했는데요 다섯 번은 옳은 말을 다섯 번은 그른 말을 그 사람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90%는 좋은 말을 10%는 좀 이상한 말을 아니에요 1%라도 그 말이 거짓이 있다면 나머지 99% 그거 다 그렇게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그 1% 속에 얼마나 무서운 게 숨어 있는데 자기를 망치고 이수를 망치는 그 1%의 거짓이 있는데 이 발람의 그릇된 길들을 가는 자들은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들어보니 거짓말도 슬슬슬 1%를 1%만 해도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데 실상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사전을 갖다가 이렇게 보거든요 크리스찬 자사전이겠죠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한 페이지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사전으로 꽉 차 있는가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은근히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자사전이 있어요 우리의 말도 저부터 그러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조금 자랑이 있으면 자랑은 건 뭐 있어요? 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대가 한 줄 알고 누가 칭찬 안 하나? 누가 인정 안 해주나? 슬슬슬슬 교만 자랑거리 그런 일들이 바로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인정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거짓스러워요 이렇게 말이 교만해지고 말이 거짓스러워지는 것이 이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의 스텝입니다 그러다가 행동은 이렇게 됩니다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마이마마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아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짐승이 보기에도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들 다른 사람 미쳤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과 행동이 틀린 자가 미친 자야 미친 자 제 정신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행동보다 말이 큰 자가 있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죠 신실한 정치가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행동보다 말이 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당선이 되거나 뭐가 좀 힘을 얻게 되면 그게 어디 있어요? 언제 그런 행동을 하냐고요? 우리도 세상의 정치가도 어느 분야의 그 누구도 문제가 뭐냐 행동보다 말이 크다는 거예요 미추강이에요 미추강이에요 발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자는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 좀 지내보면 신실하지가 않아 말과 행동에 그럼 경멸이 들어가요 경멸 존경은 무슨 존경이에요? 경멸합니다 하찮게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얘기 받는 거예요 만약에 말과 행동이 늘 다르다면 우리가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성경이 있는데요 다니엘 어때요? 본받고 싶잖아요 다니엘은 세상의 일을 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어렸을 때부터 처음을 본받을 게 많아요 어떤 면을 본받고 싶으세요? 저는 그의 이런 면을 본받고 싶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끌려오고 자라난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 환경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환경 탓을 안 했어요 아이고 왜 여기까지 끌려왔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한 사람이야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까지 고생이야 아이고 내가 여기 왔는데 하면서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갔어요 아니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이 환경이 바뀔 때까지 나 좀 손 좀 놓겠어요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셔야지 아 내가 잘하겠다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깃짝 놀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안 할 근거를 환경의 어려움으로 잠을 내세우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나 더 이상 못해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지금 그의 생일 가운데 가장 극심한 환경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보다가 어 날마다 기도하는구나 왕이요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 있으면 사자구를 던져요 이것이 왕의 법령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환경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환경 아이고 30일만 참아야지 알겠어 아이고 뭐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 환경이란 것은 우리가 잘 정해서 살라고 주어진 환경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인정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변장된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위축돼요?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환경이 뭐라고? 환경이 뭐라고? 오히려 그 환경을 사랑하세요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됐나? 어이구 나는 이거 왜이지?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안되어 주신 환경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행동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렇게 발람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그의 모든 행동이 변하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써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말이 좀 이상하다가 행동도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 등지고 믿음 등지고 공동체 등지고 나가는 자 배교자로 합니다 이 배교라는 단어는 어느 종교나 있어요 자기 종교에 있다가 떠나간 자를 배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 잘하다가 떠나간 자를 배교자로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배교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 좋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등지고 그 세상의 길 마의 길 가는 그런 일은 기독교는 없어요 대교의 길을 간다 그런 자들은 애시당초 같은 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한에서 2장 1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선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어 면이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애시당초 우리 편이 아니에요 누가 자꾸만 이 교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갔는데 점점 멀어져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 성에 달려있지 마지막이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찰스 다인 진화론자 그는요 마지막에 회귀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던 이 진화론인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줄 몰랐는데 특별히 과학적인 근거를 그렇게 따져서 한 것도 아닌데 그 가상의 일을 갖다 얘기했는데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니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돌아왔어요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 그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배의 교회를 간다 끝까지 간다 아무리 죽을 때 가만히 보는 까는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고 죽더라 배의 교자가 맞더라 원래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같이 있던 자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탈승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도로 가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의 길을 다시 가는 거고 개는 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개가 양의 그 탈을 좀 쓰고 있었겠죠 돼지가 좀 뭐 이쁘게 보였겠죠 아이고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배교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넘어지는 일은 있다니까요 그러나 아주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는 보세요 아무리 어긋장치고 나가다가도 돌아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돌아와요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엉망 울면서 앉아있을지언정 그는 결국 이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배교의 길을 어디로 끝나는가 17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에 지옥의 길 지옥의 길 그땐 길은 그럴듯하게 보였으나 그 말부터 달라지고 오른말을 그릇말을 섞어서 하다가 행동이 말과 정외식 다른 이야기 곧 미치고 이 이야기를 행동으로 보이다가 배교의 길 등지고 갔다가 지옥 가는 게 지옥 이런 길을 가겠습니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진리의 말이 거짓에 말고 행동이 말과 달라지고 점점점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과 말씀이 멀어지다가 죽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길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 두 번째 바른 길이 있다는 거 바른 길 여러분 이 바른 길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른 길의 출발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길이다 너희가 거래될 새로운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길 예수님 그 길의 출발점은 바른 길의 출발점은 예수님이라고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로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표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출발만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출발도 가는 모든 여정도 길 되신 주님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길을 걷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른 길의 전부예요 출발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나 가장 큰 재미와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 올인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사울로 바울로 변활될 때 예수님을 만났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던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에 가득했던 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는데 사랑의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길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길 사랑의 길 사랑의 길 예수 사랑 내가 깨닫는 길 너무 하루하루가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었으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듯 외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크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아멘 이 사랑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감옥에서도 기쁘고 얻어맞아도 기쁘고 어떤 그런 위험 속에서도 기쁘고 누가 자리에다 끊어켜도 기쁘고 항상 기쁜 거예요 왜? 풍요한 게 있으니까 이 강도 때도 지나갈 거야 이 돌도 다 뭐 떨어지고 말겠지 채찍 오더라고 그러나 내게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어 주님의 사랑은 내게 변치 않아 이것 때문에 그는 기쁨의 근원을 거기서 찾았어요 기쁨의 근원 대신은 그 기쁨의 근원 예수님 사랑이었다니까요 예수님 사랑을 알고 가니까 얼마나 그 길이 그날 또 일어나면 예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의 길을 갑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가면 너무너무 놀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우리 같은 자랑 같다 사랑하다니 아니 특별히 저 같은 자를 사랑하다니 이렇게 못난 자 실패 덩어리 맨날 징징거리는 자 뭐 하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자 이런 자를 그다 저도 어떨 때 막 여쭤봐요 주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의 교회 목자로 두는 걸 창피하지 않으세요? 창피할 텐데 창피할 텐데요? 부끄러울 텐데요 부끄러울 텐데요 이 삶이 이렇게 이 얘기 못나니까 이렇게 묶어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 것이 자랑스럽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하게 여긴다 선구가 힘을 내라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운데 저는 좀 누가 추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같이 안 갈 것 같아요 이 손을 잡고 이 사람이 퀸즈 장로의 목사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 바른 길에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알아가는 길이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만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운동시합을 한다 예 비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뭐 참피언이 그 다음에 또 꼴찌가 되기도 하고 등등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휴존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짐은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멍에 끌려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그렇게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기를 가지고 와서 유혹도 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는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기려고 달려드는 큰 알막의 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연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예수님의 길만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 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또 지고 또 지면서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 망가져서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그 망가진 그런 자처럼 한때는 세단이었고 한때는 세차였는데 질질질 저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자처럼 우리는 끌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 앞을 막아내며 우리를 넘보며 우리를 이길 세력이 없으니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길을 가세요 승리의 길이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그 길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승리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길이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버가 되기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을 가보세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예수님에게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 묵상의 시간을 갖다 보면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을 나도 바라보자면 예수님이 품은 심장을 품다 보면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심장을 나도 어느 순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을 나도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명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명자 예수님의 시각을 봐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 가로 최근에 최근에 바닷가 언제 가보셨어요? 바닷가 저도 바닷가 최근에도 또 뭐 오래전에 수없이 가는 게 바닷가인데요 바닷가에 가면 풍경이 심플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세요 이제 뭐 밀물과 썬물이 막 파도치면서 왔다가 또 이제 갔다가 그러고 또 저게 바이가 있네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요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인생을 저 밀물 썬물에 그 위에 두면 되겠습니까? 밀물과 썬물 같은 것은 내 감정이에요 하루에도 열두 번 더 바뀌어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데 열두 번 더 바뀌어요 얼마나 좋았다가 얼마나 슬펐다가 철랑됐다 철랑됐다가 여러분들 여러분이 보는 것만큼 저는 점잖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존재예요 근데 저의 감정에 제가 뭘 기대를 가져요? 저 출렁인 것은 다 세상이에요 세상 왔다가 갔다가 좋아해 에이 싫어 이런 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 붙잡고 붙잡을 수도 없네요 그러나 저 바이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바이신 주님 변함이 없습니다 구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하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하서리라 반석 위에 서야 되고 반석을 붙잡고 든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불근한 사람이요 그 바위 또 가서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요 밀물은 오고 썰물은 가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바위는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예수님과 동의하는 자는 능름한 자입니다 용감한 자입니다 당대한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자는 저 천랑이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천랑이지만 주님을 꽉 붙잡고 더 이상 우리의 인격이 천랑으로 끝나지 않냐고 담대한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담대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든든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하고 언어도 그렇게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이 열두 번 바뀌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임이 최후의 승리하여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언어가 다른 언어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 너무나도 켜워서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당당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어서 한 시간도 그렇게 이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마지막 날을 알 수가 없으니 주님이요 오늘 올 한 달이라도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의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주여 주를 만날 준비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준비 다 해놓은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추구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을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장은 날마다 끓어오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 심장이 주 앞에 들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제 이 차가운 덩수는 이제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주의 뜨거운 심장으로 저를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광로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게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두 길입니다 그렇던 길, 그런 길, 잘못된 길, 망하는 길, 지옥 가는 길 예수의 길, 천국의 길, 생리의 길, 사랑의 길, 회복의 길, 능력의 길 어떤 원수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쫓게 가는 그런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 능력의 그 이름 그 주님과 더불어 일생을 사시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배교자일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좋아요 조마하게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예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시죠 자기도 물을 거예요 자기도 물을 거야 내가 원래 개였다는 것을 변화되지 않은 개로 계속 있다는 것을 자기도 물을 거야 알 수 있으니 더러운 것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철이딩물 굴고 이상한 친구 만나도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더러운 거 봐도 하나 찔림이 없어 사기를 쳐도 뻥뻔해 자기가 놀던 그물에 다시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누구도 이의 없이 이제 다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기에서 이탈하지 맙시다 거꾸로 가지 맙시다 주지 않지 맙시다 그날까지 함께 또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승리의 동력자가 사랑의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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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